카카오 쇼핑에서 프로바이오 생유산균 200포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100포 가격에 200포를 주는 톡딜가 행사입니다. 한 통 가격으로 두 통을 주고 또 이렇게 20포를 사은품으로 주었습니다. 자, 뚜껑을 열면 이렇게 종이가 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 봉지에 10포씩 해서 10봉지가 들어있습니다. 통은 깡통으로 되어있습니다. 봉지를 뜯어보니까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먹어보니까 색깔은 흰색이고 맛은 향긋하고 새콤 달콤하고 먹기에 아주 좋습니다. 먹을 때는 그냥 가루를 입에 털어서 먹어도 되고요. 물에 타서 마셔도 됩니다. 우리 생활에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유산균입니다. 비타민C와 유산균과 마그네슘은 꼭 먹어야 됩니다. 이경물mark이 화창아주가 편리하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